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훈입니다. 올해 첫 공식적인 시험인 3월 전국연합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겨울방학 때부터 쭉 공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시험이죠. 현재 여러분들의 수준이라든가 학습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월 교육청 시험을 바탕으로 이후 또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먼저 25학년도 3월 전국연합 시험을 보셨는데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입니다. 오늘 보신 시험은 3월 전국연합 우리가 줄여서부터 교육청이라고 많이 부르는 시험이죠. 왜냐하면 출제기간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11월 수능과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렇죠? 소위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그런 말도 많이 하죠. 교육청스럽다. 이건 절대 제가 이 문제를 폄하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출제기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출제진의 구성이라든가 출제 공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 이게 여러분들 6월, 9월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공식적인 모의평가를 보게 되는데 하물며 6월, 9월 모의평가마저도 그해 수능하고 또 결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6월, 9월은 이렇게 나왔는데 정작 수능 가니까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전국연합 시험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3월 전국연합 시험이 어땠고 이 자체에 대한 분석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어떤 문항의 특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논의한다는 게 그럼 뭐 어쩌라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자체에 대한 그냥 뭐 어떤 하나의 일회성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 3월 전국연합 시험 자체에 대한 분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치? 근데 요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시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대신에 시험 자체에 대한 분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너의 성적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 국어를 제가 수업시간에 자주 하는 말씀드리는 건데 네가 한 지문씩 끊어가지고 이건 뭐 딱 한 10분 재렸고 딱 이 한 지문 두 지문 멋지게 풀고 자 풀었다. 답지 보고 아 마지막도 끊었군. 요거 하는 거랑 45문제를 80분 동안 잘 푸는 거는 완전 다른 능력이야. 이게 뭐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정식으로 학교에서 정말 수능 시험장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신 거거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요번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어떤 너의 취약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약점이 파악이 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쵸? 아 막상 해보니까 독서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치? 그럼 독서는 들으면 돼. 문학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문학문이라든지 문학개념 매뉴얼 이런 거 하시면 되겠고 뭐 기출을 내가 좀 깔끔하게 잘 풀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유네스코 시리즈 같은 거 활용하시면 되고 기출은 어느 정도 됐는데 좀 내가 새로운 거에 적용을 안 해본 것 같다. 그러면 그리트 시리즈 활용하신다든지 EBS를 앞으로 좀 더 정리해보고 싶다. 그럼 뭐 듄타케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나타난 결과는 뭐 단순히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뭐 운이 나빴어요. 그거 다 핑계야. 그거 다 핑계고 있는 그대로의 성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맞춰서 부족한 점은 학습해 나가면 됩니다. 뭐 이제 3월인데. 이제 3월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여기서 한마디로 야 문학은 이렇게 하면 다 끝나. 야 뭐 앞으로 국어는 요것만 주의해. 그치? 그럼 그건 사기지. 사기. 어떻게 한마디로 그걸 끝내. 뭐 제가 자극적인 멘트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뭐 각각의 또 강자들이나 컨텐츠 이런 데서 OT나 소개해서 자세하게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돼요. 학습은 하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자 시험 자체의 분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너의 어떤 현재 성적과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 3월 전국연합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사실 이 포인트예요. 3월이야. 3월. 3월. 그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올해 이제 첫 시험이에요. 첫 시험. 그죠? 뭔가 이 첫이라는 거는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치? 첫 눈이 내렸다. 그치? 만약에 대학 가시면 이제 첫사랑 할 거잖아요. 그치? 또 뭐 누군가와 첫 만남. 뭐 김상훈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런데 뭔가 이 첫의 의미가 있거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첫의 의미라는 게 있는데 올해 여러분들이 보신 첫 시험입니다. 그치? 첫 시험인데 이 3월 전국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런 일반적인 소문 학설 이런 말들이 떠도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봐봐 잘 들어봐. 그게 뭐냐면 이거 이미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 3월 교육청에서 네가 받은 점수가 3월 교육청에서 네가 받은 시험 점수가 이거 비슷하다 표시예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뭐랑 비슷하냐? 11월 수능과 비슷하다. 쉽게 말하면 네가 3월에 받은 점수가 수능에 네가 받을 점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 경험상 첫 시험과 마지막 시험 결국 똑같다는 거지. 무려 8달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치? 이 말이 과연 맞냐? 그럼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일부는 그래야 돼! 이번에 시험 잘못 치는 거예요. 그래 빨리 끝나버리자. 3월 성적으로 고정시켜주세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마 대부분 아 절대 안 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제 경험상 보면 제 경험상 이 말은 대체로 맞더라고. 대체로 맞아. 근데 봐봐 이게 정확히 어떤 의념이냐? 봐봐 이런 거예요. 네가 3월 교육청 시험에서 국어를 85점 받았어. 그래? 그럼 수능 가서 국어를 똑같이 85점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어떤 국어부터 시작해서 탄부까지 해서 쭉 문과는 제2의 국어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걸 다 합쳐가지고 나오는 그 성적의 합이 있잖아. 그 합 그거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 그 말이야.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네가 1번에 국어가 좀 아쉬웠어. 그래서 막 국어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를 한 2등급 딱 끌어올리거든? 그치? 그럼 전체 성적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참 거짓말같이 다른 감옥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상세 된다? 그런 효과들이 생기더라고. 정말 놀랍게 이게. 그래서 제 경험상 보면 이 말은 대체로 대체로 맞는 말이더라고. 대체로. 그치? 그럼 이놈들이 막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렌즈야만 뒤에서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번엔 결과 아쉬웠던 친구들이야. 그치? 당연히 뭔가 이런 드라마틱한 그래프를 기대하는데 아니 똑같다. 이럴 수도 있고 이번엔 꽤 괜찮게 본 친구들도 우리가 항상 이상과 현실에서 이상은 또 네가 또 여기 가면 그 다음 이상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치? 아니 아 그래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똑같다니 막 이럴 수도 있거든 그치? 근데 봐봐 자 봐봐 근데 이게 제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요거를 봐봐 질문을 좀 바꿔서 3월 교육청 시험의 점수와 11월 수능에서의 너의 어떤 점수 등급이 똑같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그치? 점수나 등급이 똑같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질문을 좀 살짝 바꿔보면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봐봐. 지금 3월에 예를 들어서 너의 이런 예시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체중 너의 몸무게가 11월 수능 가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그치? 물론 좀 더 쪄있을 거긴 해. 왜냐하면 수험생을 하다보면 가만히 앉아서 먹으니까 살이 더 찌거든. 또는 예를 들어 질문을 바꿔서 너의 지금 3월의 외모가 수능날 가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너의 지금 3월의 어떤 너의 생활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수능에 가면 또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너의 현재 어떤 노래를 듣는 취향이나 영화나 책을 고르는 취향 이런 것들이 11월에 가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그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알겠어요? 성적이라는 거는 너라는 사람의 너의 삶의 사실은 아주 일부일 뿐인 거야. 성적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성적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적도 사실 큰 폭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어 그 이번 어떤 3월 시험이라는 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3월에 내 점수가 얼마고 등급이 어땠는데 11월에 어떻게 끌어올리고 맞아.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무 이 점수나 등급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대하는 어떤 근본적인 자세에서 너라는 인간이 한 번 개조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운동주의 시에서 맨날 나오는 현실적인 자 이상적인 자 그지? 네가 꿈꾸는 가장 어떤 이상적이고 여러분이 꿈꾸었던 그런 이상적인 어떤 완벽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 그래서 정말 너라는 사람이 너의 삶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럼 당연히 이 시험 점수라는 것도 거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점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건가 하는 것도 사실 이미 다 너가 알고 있어 여러분들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습적인 건 생활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지금 겨울방학에서 여기까지 딱 오셨을 때 몇 개월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되죠 뭔가 되게 아쉽고 후회가 남고 아 그때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아 그때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그치 스스로에게 뭔가 부끄럽고 남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자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야 너 인생은 쓰레기야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한 10년 정도 더 살아봤습니다 10년 정도 살아봤는데 인간이라는 거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항상 부족한 점이 있고 당장 눈앞에 유혹에 휩쓸리기 쉽고 당장 어떤 이 뭔가가 주는 편안함에 우리의 목표를 망각하고 내가 세워놓은 어떤 규칙을 흐트러버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야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거든 그치 근데 그 구렁텅이에서 계속 빠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뭔가 그걸 너의 힘으로 의미있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느냐 어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그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야 돼 그게 어 그래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꿈꾸는 변화가 그냥 뭐 요정도 요정도 가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뭐 이런 변화 아니니 이런 변화 그치 그러면 뭐라고 너의 삶에서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너가 정말 꿈꾸었지만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야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어떤 이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아직은 아직은 꽤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있는 변화를 끌어낼 만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까 어떤 부분이 변화되면 나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하나만을 이렇게 고집하시거나 기존의 어떤 방식을 계속 그죠 그냥 그 편안함에 젖어가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또 탐색해가는 과정 그런 걸 개선시켜가는 그런 어떤 시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미래가 한 걸음 더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수능인 때 올해 3월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 3월로부터 내가 몇 점이 올랐고 몇 등급이 뛰었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해 11월에 3월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내 삶에서 정말 이런 의미 있는 내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내가 우리 항상 너무 상처적인 매트도 있잖아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정말 올해 하나에 멋지게 살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그런 첫 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남은 수능까지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 또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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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